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파우치 소개를 해볼거에요. 이거와 이것들 하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볼거에요. 일단은 여기 여기는 그러면은 줄을 써서 일단 안의 내용은 지우개 러블리 지우개 안약은 그냥 안약 안약 그냥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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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킨더조이에서 뽑은 인형 근데 두개 풀꽃 닥지 그리고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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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는 천연 을 다 이것도 이거는 라이터스 할 수 있는 샵프 샵프 샵피 샵 샵 occident 여기는 그리고 이거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다시 오해 볼게요 딱 하고 와요 지금 여기는 한국의 여러분 여기는 릴 여기는 겨울왕국 술로는 무슨 어떤 애? 얘는 에서 에서 하나가 꺼졌다 다음은 에이입니다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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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핸드폰이 근데 이게 뭔지 그렇게 좋아해요 이거를 신도해서 혼자고 달아주면은 빨리 자란다고 하더라구요 요새는 약간 은은한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서 두꺼워 이거는 향수 이건 다 쓴거 일단 이거 툴도 이렇게 모르게 있어 이거는 립스틱이에요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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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볼게요 이 색으로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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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으응 어 여행 미 으응 그 다음에 이렴 띄 띄 으응 으응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있는 것을 사망에 둘러야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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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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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룹은 머리끝이 머리끝은 머리끝이 더 밝히러서 해야지 이거는 꼬무중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용하러 왔어 하나만 남았어 이제 곧 봄이라서 시원하게 식상했어 얘네 꼬리 이거를 제가 아니라 엄마가 입력해봤어 짜잔 귀엽다 내 땀에 이렇게 사는 치치 이거는 안지원 이거 선수는 다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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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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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돌아요 이렇게 잘 돌아요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닷 다닷 탱탱롤 인사이드 아웃 탱탱롤 15장 스탬프 전미꽃 다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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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까지 파우치와 비닐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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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닷